안녕하세요 로쿠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템포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큐베이스 프로젝트 내에서 템포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원래는 템포트랙 에디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T, 맥에서는 커맨드 T를 누르시면 템포의 이니셜 T를 기억하시면 쉽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템포트랙 에디터라고 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게 큐베이스 프로젝트 내에 템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템포뿐만 아닌 박자 4분의 4박, 8분의 6박, 8분의 12, 4분의 3박 이런 등등 박자까지도 이 한 창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템포트랙 에디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냥 트랙 자체로 템포트랙을 생성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큐베이스 프로젝트 내에서 트랙을 불러오는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Add 템포트랙으로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템포트랙이 생성이 됐죠. 굳이 템포트랙 에디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간단한 템포체인지들은 여기서 다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터보다는 그냥 트랙으로 바로 생성하셔서 작업을 하시면은 프로젝트 내에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고 확인 및 수정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템포트랙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 몇몇 가지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트랙들처럼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트랙의 왼쪽 부분에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색깔을 넣을 수 있죠. 색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예전에 많이 다뤄봤고요. 그래서 잘 보이게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녹색 계열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랙의 선이 잘 보이죠? 이 선이 바로 프로젝트 내에서 템포를 뜻하고 있는 거고요. 메인 템포가 되겠죠? 제가 템포를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70으로 일단 맞춰놨어요. 조금 느리게 이렇게 맞춰놨는데요. 사실 템포트랙을 생성하시면 바로 여기서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7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80으로 바로 바꾸셔도 되고요. 60으로 내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스크롤 하셔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템포를 체인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표시되는 건 이제 메인 템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아주 똑같은 어떤 템포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60으로 이제 제가 지금 맞춰놨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제 템포트랙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그냥 메인 템포만 확인하려고 한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음악 작업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점점 느리게 또는 하프 템포, 더블 템포 뭐 이런 식으로 음악 사이에서 템포 체인지를 확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서서히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영화음악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 템포 체인지가 굉장히 빈번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심지어 영화음악이나 영상음악 때는 템포가 소수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임의로 템포를 지정하는 게 아닌 특정 장면과 또 다른 특정 장면을 마킹을 하고 그 사이에 마디수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심지어는 소수점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영상 또는 영화음악 작업할 때는 굉장히 더 템포 트랙을 훨씬 더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대중음악 쪽으로 접근할 때는 점점 느리게 뭐 리타르단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또는 더블 템포, 하프 템포 이런 때에 조금 쓰실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스냅 버튼이 있죠. 스냅이 잘 켜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템포를 체인지 할 때 뭐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템포를 체인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디에 맞춰가지고 템포를 바꾸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디에 딱딱 떨어질 수 있게 스냅 버튼 켜 있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툴을 연필로 바꿔가지고 이제 여기 템포 선, 템포 이 줄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굳이 툴을 연필로 바꾸지 않으셔도 그냥 이 선에다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연필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대고 우리는 연습으로 지금 16마디 제가 피아노 음원을 그냥 놔뒀는데요. 여기서 아홉 마디째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클릭을 딱 하시면은 점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 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템포가 체인지 됩니다. 오른쪽에 여기 커서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가 좀 보이죠. BPM이라고 75가 되고요. 뭐 8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를 트랙을 더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소수점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소수점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더 세밀하게 이렇게 템포를 체인지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80으로 지금 바꿨죠. 그 다음에 재생 한번 해볼게요. 여기쯤에서 재생 한번 해볼까요. 60 템포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 선 넘어갈 때 80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음악도 당연히 빨라졌고요. 이렇게 템포가 간단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템포가 특정 마디에서 탁 바뀌는 경우면 간단하게 이렇게 점만 찍어서 드래그 해가지고 해결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작업할 때는 하프 템포, 더블 템포 해가지고 확 바뀔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점점 느리게 또는 점점 빠르게 이런 어떤 기능을 더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바뀌면은 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어떤 개념이 점프와 램프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를 트랙을 이렇게 당겨 보시면 바로 여기 있어요. 점프라고 되어 있죠. 점프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램프 그러니까 점점 느리게 또는 점점 빠르게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점을 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점을 찍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점과 점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셨죠. 그 다음에 점프로 되어 있는 걸 램프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점점 빨라집니다. 한번 템포 한번 보세요. 템포를 한번 보시면 여기 템포 이거 이거 템포를 한번 보세요.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점점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꼭 램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점프와 램프 이 두 개를 구별하셔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램프를 쓸 때는 이렇게 접점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돼 버릴 수 있어요. 점을 하나만 찍어 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서서히 올라가는 것처럼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프와 램프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점프로 찍어 놓고 그걸 두 개 선택해주고 램프로 바꾸시지 않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램프로 그냥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서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아예 램프로 먼저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 드랙을 하시면 램프로 이렇게 점프가 아닌 램프로 템포를 변경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점프와 램프를 꼭 구별하셔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템포 트랙을 만들다 보면은 템포 트랙은 사실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을 또 하시면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템포 트랙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템포 트랙을 보면 이렇게 액티베이트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쓰시던 분들은 간혹 액티베이트 버튼을 끄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했느냐? 예전에 트랜스포트 패널 같은 걸 쓸 때 이런 거 있죠? 지금 요즘 버전에서는 최신 버전이 이렇게 길쭉해졌는데 요즘 버전에서는 이런 트랜스포트 패널이 전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단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패널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하단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띄워놓고 쓸 필요가 없는데 단축키는 F2죠. 근데 이제 큐베이스 9 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템포 트랙을 노출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템포를 바꿔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데에서 직접 바꿔가지고 근데 예전 버전은 여기서 여러분들 숫자를 쳐가지고 바꾸면 안 바뀌었어요. 요즘엔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데 예전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걸 끄고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여기서 숫자를 쳐가지고 뭐 65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 밑에 보세요. 템포선이 원래 있던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템포 체인지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먹어버리고요. 비활성화가 돼버리고 새로운 선이 하나 생겼죠. 이걸 이제 템포 픽스드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템포를 고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템포 액티베이트 이 버튼을 끄는 거 혹시라도 끄고 쓰시던 분들 계셨다면은 절대 끄면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이제 액티베이트 버튼 있죠. 끄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포를 어느 정도 만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하셨다면 여기 보면 잠그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템포를 아예 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템포를 이렇게 잠궈놓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습작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음악 쪽에서는 템포 체인지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램프로 이렇게 점점 느리게 점점 빠르게도 할 수 있지만 영화음악에서는 순식간에 탁 바뀌고 탁 바뀌고 이런 걸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듣는 청자들은 영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템포가 바뀌었는지 잘 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사일런트 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그냥 이제 영화음악 연습 겸 한번 만들었던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템포 여기 트랙 보이시죠? 이렇게 템포 트랙. 참고로 이렇게 디바이드 이렇게 창분화라는 거는 이전에 영상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템포 체인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마킹해놓은 부분들은 제가 원하는 어떤 특정 장면들 싱크 일종의 어떤 싱크죠? 싱크 장면을 위해서 이제 맞춰놨고요. 위에 이제 비디오 트랙이 있고 이렇게 있죠? 비디오 트랙을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보시면 템포가 바뀌었죠? 그런데 잘 못 느껴요. 사실은 템포가. 지금 바뀌었는지 잘 못 느껴요. 이 정도로. 이 앞에 한번 들어볼까요? 템포 바뀌었어요. 그런데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끼죠?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잘 못 느끼죠? 이런 게 이제 영화음악, 영상음악에서는 빈번하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점프로 이렇게 쓸 일이 많이 있을 건데요. 어쨌든 점프와 램프 두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영상음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음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템포가 소점으로 나와요. 118.537로 돼 있죠? 이렇게 또 보면은 123.317이에요. 그러니까 뭐 템포를 굳이 제가 딱 지정해놓고 작업하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장면과 장면을 제가 이제 마킹해놓고 거기를 이렇게 싱크를 시켜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템포가 소수점으로 나올 일도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영화음악이나 영상음악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템포트랙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미지이었습니다.